2부 예배 진짜 못 찼집 못 찼지 온 세상이 매화찬이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로라가 엄마의 사랑이다 구구달을 외장 1, 구구달을 외장 23, 27, 27 무슨 소리야? 68, 63 아유 진짜 6, 42 6, 62 모든 연예인들이 이렇게 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때문에 방송에서 보셨던 많은 분들 1, 2, 3, 4 구구달을 외장 구구달을 외장 7, 3, 21 8, 6, 48 7, 5 35 6, 8 48 8, 4 32 6, 3 18 3, 6 7, 8 7, 8 7, 8 8, 4 32 3, 6 18 6, 8 7 freakingek 6, 9 6, 9 6, 6, 9 7, 10 6, 9 6, 8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뿐이야. 나 잘하다고 해, 망파리 그러잖아. 진짜 대박이다. 자, 반짝 내놓으세요. 태귀랑 계신 그릇. Let's go, party. 20, 36, 18, 9, 8, 72, 87, 56, 98, 72, 87, 56, 7, 6, 7, 6, 7, 6, 7, 6,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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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이거 두개도 신경쓰! 친기! 감독님과 우리는 친기! 우리도 아니고 육돌 아니에요? 우리는 친기! 우리 유형아! 우리 유형이 아예! 친기! 우리 감독님은 친기! 9 5 4시 5! 5 9 4시 5 맞네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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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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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니? 구호 40번 맞니? 튀겨졌어, 두 개! 튀겨졌어, 두 개! 형!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보다 다시 찾아왔어! 찾아왔어! 구호 40번! 맞니? 맞니? 이게 우리 무식하면 벌써 면역이 돼가지고 빰이죠! 빰이죠! 우리한테 빰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인격체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동물이다! 강연한 동물의 눈빛! 렛츠고! 오케이! 애니멀 포스터! 충격! 공부하자! 공부하자! 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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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 40, 4, 7, 28, 28! 4, 7, 28! 하지만요, 4, 7, 20, 27, 28.. halten tire 안 마셔ود 2에서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할 만한 통 czumbom 유파라? native ande gained头 고맙습니다. 도움이 어서 대박, 대박. 형 덕분에 담아덕불로.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양구 형 비벼쪽은 다 같이 해 가지고 밥 해 가지고 밥. 밥이 나면딱이다, 나면딱. 비벼 먹고 먹을까 봐야 돼. 아 너무 잘했다.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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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달래 장난 아니다 야 그래 그거 줘봐 힘을 쏟아야 돼 야 너희도 구워라 그 맨날 먹지 말고 줘봐라 고쳐 별로 안 먹잖아 어 형 많이 온 것 같아 이 정도 들어야 돼 바이 많다니까 야 같이 비벼라 참기름 좀만 끓을까요? 참기름 좀만 둘까요? 참기름 좀만 둘까요? 아 너 열정 먹는다 하수가라 말이야 살짝 다 안넣어 하니까 하수가라 살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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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이 한 번 끼고 와 수근이가 지금 심장은 웃기면 참기름 좀만 하수가라 네 10초 준비 별로 웃겨요 구구장 구구장 제발 파리 파리 아파 파리 아파 발사 태권부인 팔구 펴패기 파리아우 갑자기 불어 파리아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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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아우 파리아우 어이가 없어져 어이가 없어져 와 이거 봐봐 한 숟갈 만에 자 한 숟갈 한 숟갈 한 숟갈 아니 더 넣어야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한 숟갈 한 숟갈 한 숟갈 하는 느낌으로 뻔뻔해지는 거 같은데 아니 신경을 하고 싶어 진짜 뻔뻔해지는 거 같은데 진짜 뻔뻔해지는 거 같은데 우리 열정만 덜어져 아 이거 내가 먹어야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성을 잇는다 봐봐 아직 멀었어 된장국 와 된장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 어? 진짜 고소했어 이렇게 팔면 연간 매출은 한 400억 원 벌겠다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루 진짜 맛있다 와우 진짜? 뜨거, 뜨거 손이 뒤편인데. 이걸로 안 나왔어, 어디에 버렸어. 누구야? 쓰다고 했잖아요. 쓰다고는 안 했잖아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는 짓이야.